2월 5일 오전 11시에 울진군 새마을회관 4층 회의실에서 2021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만장일치로 제14대 회장의 신용철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된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울진군 새마을회 회장으로 재선된 신용철 회장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살려 새마을 운동 대전환을 위한 생명살림 운동을 온마음 온몸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울진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행복한 울진 만들기에 울진군 새마을회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 실정 및 세입 회출 결산과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회장 선출에 이어 감사의 장덕윤 김승현 씨를 선임했습니다. 앞서 울진군 새마을 분여회는 지난 1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황영분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울진군 협의회도 1월 21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윤창수 전북면 협의회 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에는 직장 새마을 운동 울진군 협의회와 새마을 문고 울진군 지부가 정기총회를 열어 장현칠 씨와 조상현 씨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울진군 새마을회는 3년 임기에 회장단의 신용철 회장을 중심으로 윤창수 새마을 지도자 울진군 협의회장 황영분 울진군 새마을 분여회장 장현칠 직장 새마을 운동 울진군 협의회장 조상현 새마을 문고 울진군 지부회장이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